엄마, 나도 파티해줘. 야, 너 생일도 지났는데 무슨 파티야? 아, 세미나도 생일 아닌데 파티했단 말이야. 파티하니까 애들이 세미난만 좋아한단 말이야. 엄마, 나도 파티해줘. 아, 시끄러웠어요. 아, 엄마! 우리 언니, 친구들 몇 명 초대하라 그래서 좀 해줘.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. 그래, 그래, 그래. 도넛이나 좀 튀기고 만드나 좀 굽고 그러면 되는 거지, 뭐. 미달아, 애들 초대해. 할머니, 정말! 엄마, 우와! 할머니, 감사합니다. 아, 예, 예. 애들, 애들이 당냐. 언니, 만두 다 튀겼어. 어디 봐. 그래, 됐다. 엄마, 이 정도면 될까? 아이고, 됐어.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. 언니, 이거 탕수육 소스 뿌려주면 애들이 더 좋아할 텐데. 그럴까? 아유, 간장 소스 됐다. 애들 온 시간 다 되잖니. 엄마! 내가 애들 들고 왔어요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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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도대체 쟤네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냐? 엄마! 아유, 잘 봤어. 자, 이거 사이좋게 맛있게 먹어. 아유, 우리 정매 모자라졌어. 그러니까 염료, 내 tercer Soul. 이렇게 얘기 하려니? 그래, 그래, 알았어. 어! 자리 찾아가! 저기 heldut단다. 자, 이기봐. 아줌마!!!! 저는 음료수요! 응? 엄마, 엄마. 왜 브 función하고 Dornew himio? 느낌? 건강. 아이라아아. 응? 응? vail 아빠, 아빠. 응? 위라리 왜해? 아빠, 나아 놈이워줘요 해줘. 응? 야 믿어라 너 친구들 테니까 나가서 돌아올라 아 싫어 너 어때 응? 아빠 빨리 해 아 진짜 신난다 야 리듬 또다 해볼래? 아! 아 진짜 야 얼른 해 재밌어? 네 그 다음 어? 많이 신나? 네 아 좋겠다 너도 미달이 친구야? 미달이가 누군데요? 아 그럼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놀이터에서 노는데요? 앞니 빠진 애가 자기 집에 오면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왔는데요? 아 진짜 알았어 신나? 네 얼마큼 신나? 많이 다 다 다 아우 좋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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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세게요 아 어떻게 너를 세게 해주냐? 아이고 어떻게 이런 애가 다가가지고 아휴 아 아 얘 얘 얘 이 신발한테 좀 찾아봐봐라 어째 어머 왁님 빨리 찾아오세요 아 N 나가 Ga 으 causes Austin 진짜 거듭나겠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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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놈 앤